아 너무 더워 뭐하고 놀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미니특공대 여름을 부탁해 1탄 아 진짜 덥다 수정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안녕 수정예림 미니특공대! 그래 그럼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더위를 잡으러 가볼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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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니특공대! 근데 비 온다 비가 와서 좀 괜찮아졌지만 더워 더워 맞아 더워 난득난득하다고 얘들아 걱정말라고 시원한 여름놀이로 더위녀석 꼭 사냥할테니깐 좋아 더위사냥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 핫! 핫할 때는 핫한 엉덩이 춤이지 오케이! 신나게 다 같이 자유롭! 미니특공대와 함께하는 엉덩이 댄스 아이유 레디? 예! 실룩! 실룩! 모두 같이 흔들어!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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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라해봐! 신나게! 다 같이! 좌우로! 흔들!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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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해봐! 엉덩이! 흔들린들! 레디? 고! 저저저저! 여러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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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시원한 슬라임을 만들거에요! 우와! 맛있겠다! 우리 미니특공대는 슬라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몰라요! 누가 설명해줄 사람? 제가 설명해줄래요! 좋아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먼저 물풀을 넣어주세요 어? 비율은 물풀 5대 액티베이터 1! 아하! 역시! 근데 물풀이 되게 충격하다? 우와! 많이 많이 넣어야 돼 조심히! 물이 쏟아진다! 주주주주주주! 쭈니이 가! 쭈니이 가! 나두 한 스푼! 또 넣어! 이야! 어! 완전다! 물이 쏟아진다! 뾰르르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아하하하! но 이렇게 섞어줘야 돼 그래도 시원했어! 슬라이머 만들기 위해서 나도 이 정도야 해야지 볼트도 이거 도와줘 내가 도와줄께 너무 대박 빨리 섞어 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풀을 섞었어 그 다음은 뭘 해야하지? 엠퀴베이터 자 엠퀴베이션은 5, 1 내가 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석자단은 나는 벌써 묻히고 있어 더 끈적끈적거리는 것 같아 아 힘들어 엑티베이터가 없어지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라 돌려라 샘이 잘한다 저거 봐 어때 나 잘하지? 완성 자 기뻐소리를 들려주겠어 어때 좋지? 짠 내꺼는 완성이 됐다고 예림아 수정아 얼추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야? 바로 토핑 먼저 나는 이 토핑을 한번 해봐야겠어 해볼까 우리도 오 진짜 다양하게 봤어 볼트도 해봐 응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자 이제 이거 한 번만 넣고 이제 이거 나는 이런 걸 넣을거야 예쁘다 나도 한번 해볼게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샤라라라라라라라 봐봐 샤라라라라라 그래 그거는 약간 좀 노란빛이 드는거야 자 주물러 보자 주물럭 주물럭 잠깐만 이거를 토핑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모으고 섞자 그래 그래 자 이제 섞자 역시 섞어 섞어 이게 자꾸 섞다보면 토핑이 모으세요 귓복 소리 좋고요 그 다음에 꺼내줘 엄마 나 이거 핸드로 섞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름을 지었어 바다의 요정 우와 왜냐면은 여기 조개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과 그 바다처럼 보석도 있고 어 그래 이거다 이거는 알록달록해서 먹기 편할 거야 다시 한 번 자 시원 라라라라 야 이제 별 토핑도 넣어봐야지 그래 여기 있는거 다 놓자 맥스 어떤 색깔 좋아해? 나는 노란색 볼트는? 나는 요거 난 하늘색 넣어야지 잠깐만 잡아줄게 내가 잘라입니다 예림아 한 번 더 크게 보여줘 우와 지금보다 엄청 예뻐 근데 내가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포가 많은 슬라임이 되었어 인어공주 오 예쁘겠다 인어공주 바다에 산 인어공주 왜냐하면 나는 바다의 요정으로 지었으니까 나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공주의 성에 반짝이는 설레 같아 됐다 이제 한번 섞어볼까 이거 한개 넣고 섞어보자 이제 레몬도 하고 오 오 느낌 좋네 자 바풍 오 기포 소리 진정합니다 이게 있었어 랩 완성 콕콕콕 콕콕콕 역시 슬라임 많은 게 제일 재미있다 네 볼투가 한 번 치면 뒤집어줘 이야아 뒤집어줘 지금 자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볼투가 한 번 치고 뒤집어주고 어? 이 비트는 엉덩이가 가만있지 않은걸? 엉덩이 춤을 추러 가볼까? 좋아 센샷 우야 센샷 업 업 미니트 국내와 함께하는 엉덩이 댄스 Are you ready? 예 실룩, 실룩 엉덩이 흔들어 실룩, 실룩 모두같이 흔들어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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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날 따라해봐 신나게 다같이 좌우로 빈딩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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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모두 함께해봐 엉덩이 흔들흔들 Ready? Go! 엉덩이 요리저리 흔들흔들 디뚱디뚱 디뚱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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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흔들흔들 1, 2, 1, 2, 3, 4 실룩, 실룩 흔들흔들흔들 엉덩이 대 흔들흔들 흔들흔들 실룩, 실룩 흔들흔들흔들 신나게 흔들자 Yeah! 실룩, 실룩 실룩, 실룩 흔들흔들흔들 엉덩이 대 흔들흔들 흔들흔들 샐룩, 실룩, 실룩 실룩, 실룩 흔들흔들흔들 다같이 흔들자 Yeah! 여름 특집 2탄도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